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고기 갈비살 소고기 갈비살 숯불 좋지 맛있겠네 갈비살 맛있네 가을엔 불이 최고인 것 같다 숯불 좋지 숯불 좋지 신발 음료 집에만 오면 캠핑이네 글래 그치 예쁘게 잘나오지 응 3명이 굽고 있어 응 찰떡이네 찰떡이네 텔에 좀 노련하네 젓가락은요 내가 하는거 뭐든지 맘에 안되지 그게 아니라 그래 맛있겠다 구웠는거 구운거 구운거 구웠는거 저 꾸바가 갖다줘라 불 누가 지폈어 가루 좀 빼봐라 밥 음 맛있다 고기 맛있네 역시 소고기는 숯불에 구워 먹어야 제맛이에요 맞다 고구마도 구워 먹어야지 남은 숯불로 남은 숯불로 남은 뭐? 나무 숯불 그래비 한번씩 보면 바름이 완전 완전 경상도 바름 있잖아 응 이거 하나 할까 아 보고 근데 이거는 찐한 그런게 있어서 이중으로 해도 되겠나 이것만 하지마자 그런게 됐어 음 됐어 저 해도 되긴 되겠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 없다 음 덮оп 이렇게 고구마 에요 으 으 으 으 으 고구마 이것은 지압 보자 군고구마네요 이것는가 보세요 한번 열어 보자 으 안 뜨겁나 으 으 얼굴 안 나온다 으 으 으 맛있겠다 잘 익었다 나 이제 줘 봐 아 뜨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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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순모 순모 맛 드세요 맛 드세요 맛보세요 맛보세요 아 맛있겠다 으 으 이야 향이 향이 좋네 그러니까 진짜 으 으 아니 향수 이 때 무기 언제 묵나 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